할 말이상 손 들어 빨리 뭐야 나 머리 붙는 거야 없어 없지? 그러면 이제 형이 리더니까 정리해 그럼 어떨 때 리더 시켜줄까? 뭐 할 때 리더 시켜줄게 이럴 때라도 시켜주는 거로 감사하게 생각해 카메라 좀 있어 정신이 해결하나 진짜 아니 내 거 피타 어디 갔어? 자 오늘 틴탑의 스포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틴탑 공연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희 공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놀아주시고 혹시 안 오시려고 그러셨던 분도 오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와야 되죠? 빨리 안 오시는 분들한테 빨리 오라고 형이 한 말씀 해줘 세땀하게 티켓을 사서 공연장에 오면 돼요 오면 뭐 해주죠? 오면은 놀아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쳐드리고 그날 그러면 형이 애교를 보여주나요? 아 욕할 뻔했네 형이 그런 거 그냥 한다 그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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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를 보여드리나요? 애교를 보여드리네요 그러면 그날 복근 공개하나요? 헥? 그냥 한다 그래 그냥 그래 해줘 그냥 형 복부지만 한다 그래 일단 복근 애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복근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형은 복근에 애교가 있으니까 복근에 애교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키씨 네? 그날 최초로 허벅지 공개하시나요? 네 멋있다 리키의 허벅지 공개 시간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창조는 엄지발가락을 공개하나요? 근데 엄지발가락을 왜 공개를 해? 창조는 엄지발가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애교는 엉덩이를 보여드릴게요 그건 아니지 왜 나는 나 보고싶은데? 응 나 보고싶어 팬티 내리라고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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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웩 나이 어린 분들도 오시는데 스웩 야 나이 많은 신문들도 그걸 보면 안되지 아 그러네 어쨌든 보면 안되지 그거는 아 그래? 그건 너무 야하지 그러면 우리만 따로 보여주라 그건 가능하지 내가 보여줄 순 있어 오케이 아싸 설렌다 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네 샤워영상을 내가 솔직히 형 샤워영상 아직도 갖고 있는데 뿌려? 나도 이거 뿌려? 뿌려? 형 그냥 이거 우와 이거 하는거 있는데 뿌리냐고 바로 그리고 나 솔직히 형 똥 싸는것도 있어 똥 싸는게 미친새끼야? 똥 싸는게 왜 있어요? 나는 형 같이 방쓰잖아 근데 형 항상 나 세수하고 있으면 형 똥 싸고 있잖아 내 옆에서 꼬치고치 아니요 내가 싸고 있을 때 네가 화장을 지으러 오는거잖아 아니 근데 이상하게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 볼일을 보고 있으면 문을 잠가해야지 안 잠가 아니 왜 저 형 야 저 형 우리 집 와서 문 열고 싸 문 닫아놓고 야 그만 얘기해 형은 뭐 보여줄거야 절대 없이 찬이 형은 등이 있는 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두칠성이 있다고요? 아 이거 아 심하네 북두칠성이 있다고요? 네 저 형 얼룩 말이야 야 저 천지 형 등에 별자리 있어 진짜로? 어 너 일단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내야 돼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났는데 오케이